한글자막 by 한효정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눈앞에 썩이셨죠 너무나 바빠와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 지금은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우리 그날을 상구야 손자, 손녀 다섯 양용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느냐 매일매일 성공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건강하기를 바른다 힘내자 아이고 애기 깬다 힘내자, 힘내자, 힘내자 사랑한다 아빠, 저번에 아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저번에 사이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와서 못했어 늦었지만 미안해 아빠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? 우리 사회 잘 있는가? 애들 커가는 모습 보니 고맙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길 바라네 우리 사회 최고다 사랑하네 사랑하네 안녕하세요 장년모님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에 대는 대로 빨리 한국 나가서 찾아뵙고 인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잘 하세요 엄마, 아빠 나 잘 있어 나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계시고 애들 다섯 명 다 데리고 한국 갈 테니까 그때 이서방한테 삼계탕도 끓여주세요 엄마, 아빠 사랑해요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